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번에 얘기했듯이 마르크스를 하면 반드시 앵겔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앵겔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산지부 안산사진작가협회 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녹화하는 동영상은 안산사진작가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녹화가 아님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3월 1일이죠 오늘이 오후 1시 2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내 여기 보이는 게 앵겔스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앵겔스를 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꼭 기념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5년 전에 내가 빚이 많았어요 그 빚이라는 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별거 아니겠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큰 액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라는 게 많고 적은 개념이 돈을 많이 버는 입장에서는 그 빚이 많은 빚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돈을 적게 버는 수입이 적은 입장에서는 그 돈이 큰 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수입은 정해진 거고 빤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수입으로 봐서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고 그래서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가서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무사히 마쳤거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그 건물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바로 그 옆 건물에 옆방에 아마 결혼상담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러 갔을 때는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개인회생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없는 사람을 이렇게 빚을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서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독신이라는 것까지 그 서류에 주민등록등본만 띄워도 그런 게 나오니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방에 있던 결혼상담소에서 야 어느 그 얼굴이 이쁘장한 사람이 왔는데 이 옆방에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비탄감을 받으려고 온 사람인데 얼굴이 이쁘장한 사람이 결혼을 못했더라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틀림없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바로 옆방에 우리 결혼상담소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 그 옆에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기대를 했었나 봐 근데 이승열이가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겉모습은 이렇게 어리숙해 보여도 내가 이래 고향이 강원도라고 하니까 답사 이렇게 넘겨다보는 사람들이 많아 아 강원도 강원도 촌놈이로구만 어리숙하지 강원도 사람들을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어리숙하다 촌놈이다 이래가지고 거저먹을 걸로 야 저놈 사기치면 답사 넘어가겠구나 거저 집어먹어도 되겠구나 이런 놈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하려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별 서류가 굉장히 서류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도 안 한 독신이요 고향은 강원도요 뭐 이런 나에 대한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바로 옆방의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를까지 다 듣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겉모습을 어리숙하게 보여도 이 머리에 내가 어떻게 뭐가 달렸다고 했습니까 안테나가 달렸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 돌아가는 소문을 이 안테나에 다 잡힙니다 비행기 스텔스기 안테나처럼 여기 안테나가 달려있다니까 내 머리에 그런데도 내가 겉으로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소문을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소문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뿐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다 제출하고 나니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그 옆방에서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다는 거야 이야 이승열이 빨대를 꽂아놓고 쭉쭉 빨아먹겠다 이거야 이게 내 이 안테나에 잡힌 거야 아니 누굴 쭉쭉 빨아먹어? 지금 말이죠 법치국가에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잖아요 법으로 통치가 되는 법치국가다 이거야 그런데 이 법치국가에서 누굴 함부로 빨대를 꽂아놓고 쭉쭉 빨아먹습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빨대 꽂아놓고 쭉쭉 빨아먹다가는 감옥에 가는 겁니다 누굴 쭉쭉 빨아먹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어리숙해 보이고 고향이 강원도라고 하니까 이야 저놈 장가도 여태 안 갔지 이야 그러니까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우리 결혼상담소에 오면 저놈한테 이 빨대를 꽂아놓고 쭉쭉 빨아먹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혼에 집착하지 말라 결혼에 집착해서 여기저기 결혼상담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기꾼한테 당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장가를 못 가고 나이가 들도록 한국 여자들이 눈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못 가고 혼자 살다가 베트남 여성을 알선해하는 그런 결혼상담소를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을 한 1년 정도 결혼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트남 여자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남편이 그냥 얼굴에 불이 켜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이 살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같이 1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정도 들었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는데 그렇게 정을 쏟고 살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열이 오르겠어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막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예전에 찌라시라고 했잖아 찌라시를 인쇄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역 전철역 이런 데서 행인들한테 막 놔둬주고 그랬다는 거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베트남 아내를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야 이 남편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 그 남편도 수입이 넉넉지 못해서 장가를 못 가고 있다가 결혼 상담소에서 베트남 여자를 알선해서 장가간 그런 돈을 잘 못 벌던 남자였었는데 아내를 찾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못해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없어 그런데다가 또 아내를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이 돈이 얼마나 깨집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대출해서 돌아다니는 거야 일도 못하고 이 남편이 반 미치다 싶어서 아내를 찾겠다고 돌았다는 거야 그래도 오리무중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못 찾겠으니까 열이 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베트남 아내를 소개시켜주었던 결혼 상담소를 찾아간 거야 이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 결혼 상담소를 찾아가가지고 이 상담소에서 소개받은 내 아내가 사라졌다 그 아내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얘기를 하니까 그럼 찾아보겠다 찾아보겠으니까 그런데 그 찾아보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결혼 상담소는 흙 파가지고 찾으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내가 찾아줄 테니까 돈 얼마를 내놓아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대출한 돈을 결혼 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니까 결혼 상담소를 하는 사람이 입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좋다 내가 당신 아내를 꼭 찾아주겠다 그리고 당신 아내가 베트남 사람이니까 혹시 당신 아내가 친정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친정 베트남까지 찾아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찾아줄 테니까 안심하고 집에 가 있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또 결혼 상담소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무실에 잠깐 와봐라 그래서 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이 준 돈을 가지고 베트남을 가서 당신의 아내가 친정에 가 있나 해가지고 베트남을 갔다 왔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도 없더라 그런데 이게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가 말이지 어떤 다른 곳에 가서 돈 벌이를 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런데 결혼 상담소 소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소문을 인편에 알아보니까 당신의 아내가 어디 서울에 어디 수도권 어디에 직장에 다닌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돌아다니면서 교통비 밥 사 먹어야지 모든 걸 다 처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더 내라 그래서 또 돈을 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찾아주겠거니 하고 왔는데 또 이제 한 보름이나 한 달 지난 다음에 또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사무실에 또 들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수도권 어디에 가서 당신의 아내가 돈 벌이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도 없더라 그러다가 뭐 어디를 찾아보겠다고 또 돈을 내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또 냈더니만 그 다음에 찾았다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면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도망간 베트남 아내를 예전에 살았던 남편한테 대면을 시키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 같이 이제 살던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아내 손목을 끌고 집에 가서 한 달 정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살고 나니까 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찾아준다 어디 가서 찾아준다 어디 가서 찾아준다 계속 이러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야 그 결혼 상담소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결혼 상담소에서 갖다 바친 총액이 1억이 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이래서 돈 뜯고 저래서 돈 뜯고 총 결혼 상담소에서 갖다 준 돈이 1억이 넘더라 그러니까 여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 돈 벌이가 넉넉지 못해서 비까비까 살지 못해서 한국 여자도 못 얻고 나이가 들도록 혼자 있다가 이제 베트남 여자를 얻은 그런 찌질한 남편인데 거기다가 1억씩 갖다 바쳤으니 뭐이가 있겠어요 거덜난 거야 거덜난 거 정말 빚이 산터미같이 쌓인 거지 그게 뭐냐면 나중에 남편이 이 결혼 상담소 이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고소를 한 거야 이 놈이 결혼 상담소를 운영하는 이 놈이 고의적으로 이 아내를 자꾸 빼돌리는 거야 그런 전문적인 브로커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아내를 얻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감아보면 거기에 그 배후에 전문적인 브로커들이 있다는 거야 브로커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살은 후에 그 여자를 다른 곳에 빼돌려고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계속 돈을 띄는다 이거지 내가 그 결혼 상담소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바로 그 옆방에 결혼 상담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려고 결혼 상담소를 아니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그래 야 저 놈을 빨대 꽂고 쭉쭉 빨아먹자 이런 게 귀 들리는 거야 그 옆방에서 이 결혼 상담소 운영하는 놈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내 안떠나에 걸린 거야 내가 결혼에 집착을 안 했으니까 그런 사기를 안 당했지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집착을 해가지고 허둥지둥 날뛰고 그 바로 옆방에 결혼 상담소를 운영하는 놈한테 갖다 신청했더라면 나도 사기를 당한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할 거예요 이 결혼 상담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결혼 상담소가 있잖아요 물론 결혼 상담소가 다 사기꾼이라는 건 아니야 사기꾼 아닌데도 있지 그러나 대한민국 결혼 상담소가 10군데라면 5군데는 사기꾼이야 여러분들 결혼 상담소, 결혼 상담소 함부로 들락거리지 마셔 결혼 사기꾼들한테 당합니다 그건 남편이 그래서 당한 거야 그래서 베트남 여자를 소개받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게 계속 베트남 여자를 빼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돈 내놓아라 아내를 찾아줄 테니까 돈 내놓아라 돈 내놓아라 하면서 빨대를 꽂아놓고 쭉쭉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절대 결혼 상담소를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예전에는 나도 결혼 상담소를 한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었어 그 후로 내가 일절 결혼 상담소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상담소 조심하셔 또다시 얘기를 하지만 결혼 상담소가 다 사기꾼이라는 건 아니야 사기꾼이라는 건 아닌데 10군데라면 한 5군데는 사기입니다 그냥 빨대 꽂고 쭉쭉 빨아먹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미치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의 정이라는 건 정을 한 번 쏟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늦게 늦은 나이에 장가를 가서 베트남 아내를 얻어서 거기다 정을 확 쏟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게 남편이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대로 자꾸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빨대 꽂고 쭉쭉 빨아먹는 거지 내가 이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이 결혼 상담소를 조심해라 결혼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일절 결혼 상담소를 가지 않아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프리드리 앵겔스를 하는 시간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프리드리 앵겔스인데 마르크스처럼 이렇게 수염을 아주 멋있게 길렀네요 1820년 11월 28일에 출생했다 프로이센 왕국 라인란트 바르면에서 태어났다 이 프로이센 왕국이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입니다 그런데 왕국이죠 왕이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없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겁니다 이 국가라는 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국가도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고구려, 백제, 신라 뭐 많잖아요 그다음에 고려, 조선 다 이렇게 없어지고 또 어떻게 했다 생겨나고 그나마 그건 다행이다 이거죠 없어졌다 생겨났어도 결국은 그 땅에서 또다시 국가가 영입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아예 남이 남한테 식민지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조선이 그렇잖아요 아예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갔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조선이 식민지로 넘어갔는가 일본이 말이죠 지금 뭐 일본이 나쁘다 어쩌다 해가지고 친일판에 뭐니 계속 그러잖아요 일본이 요즘에 그 우리나라는 말이죠 일본하고 친해야 됩니다 과거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다 해가지고 자꾸 일본을 배척하려 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공산주의 김정은 놈 중공의 시진핑 놈을 막으려면 일본과 자꾸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독도 문제 때문에 자꾸 일본과 한국 사이가 이렇게 그런데 이 독도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이 될 거라고 난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서 내가 독도 문제에 관해서 나오는 걸 봤어요 일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독도가 자기 내 땅이라고 물론 가르치긴 하는데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학생들이 그리더래 독도 한국한테 주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애들이 있더래 일본 애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독도? 독도가 그까짓 그럼 뭔데?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 독도 한국에다 그냥 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독도라는 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섬도 아니요 돌 몇 개가 삐죽이 솟은 섬인데 그거 뭐 자기 내 땅이라고 한들 뭐가 필요가 있겠는가 아주 관심박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오히려 독도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겁니다 이 프로이센 왕국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한민국도 영원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크나큰 잘못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1895년 8월 5일에 사망했다 74세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죠 영국, 잉글랜드, 런던에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 학력은 엘버펠드 김나지움 중퇴 베를린 대학교 이렇게 됐네요 배우자는 메리 번스 메리 번스는 1843년에 태어나가지고 1863년에 사별했다 그 두 번째로 결혼한 여자가 리디아 번스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1878년에 사별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종교는 무종교다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엥겔스의 사인입니다 프리드리 엥겔스죠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정통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신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낯과 망치,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붉은 별 적기 이런 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사가 나왔고 이 서양 철학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게 또 많아지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학사의 서양 철학사를 이렇게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형의상악 이것이 이제 철학적인 용어거든요 존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세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 형의상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형의상악 세계다 이거죠 영혼 종교 신 생각 사상 이런 걸 형의상악이라고 하고 인식론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윤리학 올바른 행동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논리학, 미학, 정치철학, 언어철학, 과학철학, 심리철학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엄청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펼치기 있고 근대철학이 나오고요 근대철학도 좀 들어가면 또 많이 걸리죠 그래서 공산주의 하여튼 그 다음에 카를마르크스 카를마르크스는 전반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의 앵겔스의 청년기 모습 장년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노년기의 모습입니다 노년기 노년기의 모습 독일의 철학자, 경제학자, 정치이론가, 혁명적 사회주의자 독일 태생으로 젊은 날까지 독일에서 삶을 거쳐 영국에서 활동했다 카를마르크스의 지적 동료로서 마르크스의 일을 창시했다 이 마르크스와 전반에 했던 카를마르크스와 아주 친한 그런 관계였죠 생애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앵겔스는 독일 라일란트주 바르멘에서 부유한 방지 공장주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앵겔스는 공산주의 경제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지만 태어나기는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났다 자본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방지 공장주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앵겔스의 집안은 매우 돈이 많은 자본가 집안이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비교적 노동자들의 처우에 신경을 써준 편이어서 동네 주민들에게는 존경받았었다 당시에는 흔했던 어린이 노동착취를 하지 않았고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학교까지 따로 마련해 주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앵겔스는 자신 가문의 공장 노동자 아이들과 같이 스스럼 없이 어울려 놀고는 했는데 이런 그의 성장 환경은 후일 그가 영국 솔포드 슬럼과와 파리 공산주의자 클럽을 어색함 없이 돌아다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앵겔스가 어렸을 때 시대에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해 먹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해 먹던 그런 시대였지만 이 앵겔스 부모들은 그래도 그 시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노동자들을 위하고 노동자들의 복질의 향상을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집안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교였던 앵겔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학교에서 고전 동문학과 독일 민족주의에 관심을 쏘는 것을 보고 아들을 자신 같은 자본가로 키우기 위해 김나지움을 자퇴시키고 집안의 사업을 물려주기 위한 후계자 수업을 강행했다 앵겔스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기독교에 대한 회의주의 및 해결 철학에 빠져들었다 이 시기에 그는 도이치란트 통신의 지배 계급을 비판하는 수많은 글을 내었다 트리스트롬 헌트가 쓴 앵겔스 평전에 따르면 앵겔스는 자신이 좋아했던 문학 분야 시짓기 실력은 별로였으나 신문기사를 쓰는 데는 두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김나지움 김나지움 김나지움이란 건 뭐냐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교육기관 중의 하나로 김나지움이 존재하는 국가별로 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이 초등학교 6학년 대학교 1년 과정의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김나지움이란 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교육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더 이상 깊게는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초기 맨체스터 시절 맨체스터에서 앵겔스는 한편으로는 샴페인 마시기 등등 불우주화적 취미를 즐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노동계급의 비참한 삶을 연구하는 데도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맨체스터에 도착했을 당시 1842년에는 맨체스터의 공장주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50% 삭감하고 이에 노동자들이 시위로 저항하자 군인들을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하는 이른바 플러그 폭동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시점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맨체스터시는 면방직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급증했지만 아직도 도로와 하수도 시설이 미비하여 노동자들의 거주 환경은 최악을 달리고 있었다 앵겔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앵겔스 역시 돈을 펑펑 쓰던 불우주화 출신이라는 점을 가지고 앵겔스를 유산자라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당시 유산계급 입장이던 앵겔스가 직접 더럽고 비참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노동자들을 자주 찾아가서 교류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앵겔스는 맨체스터에서 차티스트 운동 관련자들과 연을 맺었으며 영국의 여러 언론지들에 글을 쓰기 사과했다 이러한 현실 비평은 마르크스가 이상적 사회주의를 비롯한 현실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 조례들을 극복하고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고요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앵겔스는 비교적 부유한 불우주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 가서도 그때 당시 영국은 하수도 시절과 수도 시절 이런 게 잘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숙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겠죠 물도 잘 안 나오고 하수구도 물이 안 빠지고 아마 그래서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할 때 이 앵겔스는 그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같이 잠도 자고 어려운 생활을 같이 하면서 교감을 했다는 거죠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혁명과 활동 1844년 마르크스와 파리에서 재회한 뒤로 그는 마르크스의 열성적인 동지이자 후원자가 된다 마르크스는 심각한 악필이었는데 이런 마르크스의 글씨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앵겔스 뿐이었다 이는 두 사람의 우정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다 여하튼 마르크스와 함께 의인 동맹에 가입한 후 의인 동맹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바꾸고 저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함께 저소라했다 1848년 유럽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앵겔스는 독일 각지를 전전하며 혁명활동에 참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프로이센군과 몇 차례 전투를 치르기도 했다 앵겔스는 공개수배 대상이 됐고 앵겔스의 가족들까지 프로이센 경찰에 끌려가서 신문의 대상이 되면서 가족들에게 욕을 먹는 진퇴의 양란의 상황이 되자 결국 그는 이탈리아를 거쳐 다시 영국으로 망명한다 독실한 기독견이었던 앵겔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무신론자의 공산주의자가 된 것을 무척 가슴 아파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앵겔스는 아버지가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바람에 결국 정식으로 대학생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콤플렉스와 원망감을 가졌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앵겔스는 제발 좀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나쁜 친인구들과 그만 어울려 다녀라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호소를 무시하기 일쑤했다 설상가상으로 앵겔스의 여동생 역시 공산주의자와 결혼하자 분노한 앵겔스의 아버지는 앵겔스에게 보내던 용돈을 끊어버렸고 앵겔스는 한동안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부쳐주는 용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한편으로는 앵겔스의 친척 중 상당수가 반혁명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앵겔스가 혁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때문에 자신들도 취조를 당하고 같은 동네의 이웃 자본과 가문들이 이웃 자본과 가문들이 앵겔스 가족들을 험담하면서 앵겔스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진 것은 덤이었다 그러니까 앵겔스 아버지는 아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는 것을 상당히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 맨체스트로 다음에는 다시 연구로 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녹화를 시작한 지가 36분을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